그 1패가 바로 대전과의 1라운드 직후의 경기, 양산과의 경기였습니다. 유나린 서비스 이정화 김민정 이정화 공격 이정화는 금천구청에서 이번 시즌 팀을 옮겼습니다. 유나린 이정화 강타 김민정 복식조는 역시 긴 시간동안 경기를 많이 했기때문에 한 번씩 더 상대를 믿고 견뎌주는 것을 잘하고 있습니다. 안해도 될 것 같아요. 빠르게 득점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채원 덕근 이정화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더 재미있는 묘미가 될 것 같습니다. 해줄거라고 생각됩니다. 1대5 김민정의 서비스 포인트로 감기 네트 이정화 백핸드 김민정 추춤합니다. 설려냈고 기회를 잘하고 김민정 반격 특점 적점차 아 서비스 박채원 박채원 이 번에 백핸드 박채원 이정화 오핸드 톱스피 아 좋아요 서비스 김민정 박채원 리시브를 걸렸습니다. 박채원 리시브 김민정 범실이 조금 많이 나오는 경기가 보입니다. 범실을 죽이면서 활약을 해야겠습니다. 연타 수비선수가 했을 때에도 견뎌주는 힘들이 안사실 수 있습니다. 윤화린이 서비스 받아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넘겼고요. 박채원 그렇죠. 네 2점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포핸드 부드럽게 김민정 공격 길었습니다. 하는 느낌으로 봅니다. 자 한 점 차이가 됐습니다. 박채원 포핸더스피 공격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공격! 동작 1게임 종반 기습 서비스 역전까지 가져왔고 서비스권도 한 번 이어집니다. 이정환 서비스 김민정 박채원 자제해야 될 때는 조금 더 한 번 더 견뎌주고 공격을 해주면은 더 쉽게 게임을 이끌어 나갈 것 같습니다. 2게임 이미 출발합니다. 그리고 공격 자세 그렇죠. 라켓의 정타라고 하거든요. 2대0입니다. 2대0입니다. 이벤팅 yah 이벤팅 2대0? 이벤팅 2대0? 지금 너무 자신감있게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정하 백핸드 넘깁니다. 블럭 김민정 그리고 유나린 찬스. 가져옵니다. 유나린 등장. 이정하의 서비스. 김민정. 박채원. 백핸드. 김민정. 공이 떴습니다. 박채원. 이 공을 이정하. 그리고. 안산시청은 한 번 더 견뎌주면서 공격 나왔습니다. 이정하의 서비스. 이정하 밀어줬구요. 유나린 포핸 탑스피. 득점. 지금 잘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리드하는 대전의 서비스. 김민정. 제빨로. 지금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벤치에서 허예은 선수도 마음으로 응원을 해주고 있구요. 유나린 포핸 탑스피. 이정하의 서비스. 이정하의 서비스. 김민정의 포핸. 넷. 유나린. 유나린 포핸 탑스피. 블러 김민정. 이어가시죠. 박채원의 서비스. 김민정의 리시블. 공격 박채원. 또 한 번은 공격 박채원. 관리공단은 공격력 좋습니다. 김민정. 길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 했던 것처럼 이끌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하의 공격. 다시 이정하 살려냅니다. 포핸 탑스피. 아 끌어올래. 1대2. 김민정의 공격 되받아치는 유나린. 다시 돌아나와서 공격. 백핸드로 보내줍니다. 빨리 컨트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이스. 유나린. 그렇죠. 들어왔어요. 2대4. 빠른 서비스. 들어 올릴 정도의 파워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찬스의 이정하. 5대3. 김민정. 1대1의 게임 스코어. 5대5입니다. 디습 서비스. 랠리 이어집니다. 홍대1. 베이지. 슬라잇. 리뷰 bre. 가슴살이. 라이브. 체포. 박채원. 가세. 득점 할 때는 몸이 굉장히 쫙. 루아주는 공격을 잘하주려는데. 조금 더 모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니. 와. manufact. 김민정. 박잠. 또 한 번 김민정 또 한 번 이정하 서비스 박채원 띄워주는 공 김민정 1마리 김민정 이정하의 공격은 길어 아껴 쓰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박채원 김민정 공격자세 살려냈습니다 다가섭니다 다시 한 번 강타 박채원 살려냈고요 집중력이 고도로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박채원 리시브 박채원 이정하 윤화린 공격 김민정 아 박채원 서비스 쉽습니다 네 이정하 짧게 김민정 시동 겁니다 아 좋아요 박채원 염소 염소 idental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